여러분 안녕하세요 버스터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해 저희 버스터즈가 첫 월드투어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. 7월 11일 오후 8시 상상마당 라이벌에서 월드투어의 첫 공연인 서울 콘서트가 시작됩니다. 그리고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는 싱글인 베리어스와 히어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버스터즈만의 강렬함과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는 무대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7월 11일에 만나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버스터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